2. 해적 잠깐! 해적들이 있군요. 저.. 혹시.. 저를 꺼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녀석들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들은 선장 에디놈의 수화들입니다. 패블링들이 여기 모여있군요. 그럼 이제 변신을 한 번 시도해보실까요? 토토이크의 상처가 기뻐진다. 이대로라면 토토이크는 일에서 영원히 잠들까? 최후에 가인 토토이크 또한은 마음을 잃었다. 토토이크의 마음은 그의 밤이 시작되는 곳으로. 조각나 있는 마음을 다시 환하라. 토토이크의 마음을 잃었다. 토토이크의 마음을 잃었다. 저기 좀 보십시오. 선장이 바위 거인들에... 기다리십쇼! 제게 초록 해수 주스를 주시면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립쇼! 진짜 그렇다면... 에디 선장님! 저 세티노가 왔습니다요! 절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놈들을 선장님께 바치려고 한 겁니다요! 그러니 저를 용서해! 으하! 으하! 응? 세티노? 망할 배신자놈 꼴 좋구나! 니놈도 여기서 확실하게 밟아주마! 으하! 으하! 으하...! 아, 이리 와아! 으하! 으하! 흐 treatments 하 으하! 마아앗! 우아앗! 으아앗! 좋죠! 좋죠 좋죠! 나야, 나! 파스타 타! 모카모카는 토토이크의 머리 쪽으로 갔어. 파스타는 점점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카모카는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카모카는 두 곳이 있으면 더 좋아요. 하필 Let's see! 당첨은 잘 치료됐어? 당첨은 잘, 정말? 노래까지 모두 찾았다고? 당첨은 잘 지냈습니다. 당첨은 잘 지냈습니다. 정신이 잘 지냈습니다. 정신이 잘 지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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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이크의 지혜, 인내, 그리고 용기! 세 조각이 하나가 되었어! 우와, 이게 바로 토토이크의 마음이구나! 저기 봐! 토토이크의 입이! 들려? 토토이크가 우릴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토토이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어. 안으로 가보자. 아, 메시. 아, 메시. 아, 메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 있는 저 나무... 수상한걸? 여긴 내가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해. 날 주머니에 넣어서 데려가줘. 저길 봐! 처음보는 녀석들이야. 따라가보자. 아이아몬드의 시간을 통해 주자. 아이아몬드의 시간을 통해 주자. 아이아몬드의 시간을 통해 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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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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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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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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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한 멸망을 막기 위해 내 이름이 니나부 그대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한다 우린 곧 만나게 될 거야